청산은 어찌하여 망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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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 아니 아멘 人を 하살아 그치 이 시 마 아라라라라라 팔만 두번째 팔말로 하지 않나 팔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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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임을 다시 보게 하소서 오소 현의 보살장 보살 문수 보살 보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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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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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하여 방요를 잊게 되면 보살님 은혜를 사시 신고시